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은 블랙 컬러에 속눈썹 영양제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인스타나 유튜브에 자주 보이는 제품 오늘 리뷰 가져왔는데요.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써보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이랑 약간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사용 꿀팁까지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코스놀이 아이래쉬 틴팅 세럼 블랙 컬러예요. 속눈썹 영양제인데 컬러가 있고 고정도 되어서 아침 메이크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패키지는 이렇게 되게 심플하고 내장술은 가늘고 약간 촘촘하고 커브가 있는 타입으로 일반적인 픽싱 마스카라술 같은 느낌이에요. 제형은 세럼에 가까울 정도로 묽고 촉촉한 타입인데 영양감이 느껴지면서 막 묽어서 흐르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점도가 있어요. 컬러도 완전 생 블랙이 아닌 좀 먹물 같은 느낌이라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먹물처럼 농도가 아주 진하지는 않은 컬러이지만 속눈썹에 직접 사용하면 적당히 또렷한 느낌을 주는 정도라 민낯에 사용했을 때에도 인위적이지 않고 메이크업한 후에 사용했을 때에도 속눈썹이 너무 흐리멍텅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지그재그보다는 그냥 슥슥 빗어주듯이 바르면 되는데 제형 자체가 마스카라보다는 속눈썹 영양제에 가까워서 슥슥 발라도 뭉치거나 막 붓거나 하지 않고 속눈썹 한올 한올이 또렷해 보이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마스카라 한 것처럼 컬을 고정을 딱 해주는데 좀 묽고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 저처럼 펌 안 한 속눈썹에 뷰러 후에 이 속눈썹 영양제를 사용하면 무게감 때문에 좀 처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뷰러로 컬링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컬링은 진짜 하루 종일 유지돼요. 저처럼 옅은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눈이 예민해서 마스카라 잘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지만 저는 이거 특히 속눈썹 펌 한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속눈썹 펌하고 마스카라 쓰면 마스카라 때문에도 그렇고 리무버로 지워야 돼서 펌이 되게 금방 풀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미온수로도 되게 잘 지워지는 이지워셔블 제품이고 컬 고정력도 되게 좋기 때문에 특히 속눈썹 펌 한 후에 영양감 채우면서 속눈썹을 좀 더 또렷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지워셔블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속력에 조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엄청 해 쨍쨍하고 온도가 높아서 땀 줄줄 나는 날씨에도 써봤고 하루 종일 더운데 비 많이 오고 엄청 습한 날씨에도 써봤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안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더 속눈썹에도 번짐 걱정 없이 사용하기 되게 좋았어요. 결론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생 속눈썹에 얘를 사용했을 때는 무게감 때문에 조금 처지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이거 바르고 그 다음에 뷰러로 컬링을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컬 한 번 잡아놓으면 하루 종일 유지되면서 번지지도 않고 마스카라처럼 막 인위적인 느낌 없이 또렷함만 더해주고 또 속눈썹 펌한 상태에서도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처럼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다니는 분들이나 속눈썹 펌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이런 블랙 속눈썹 영양제에 궁금했던 분들은 한 번 써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스놀이 아이래쉬 틴팅 세럼 간단하지만 꼼꼼하게 한 번 리뷰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혹은 사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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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